뭐야? 첫 번 하려고 와가지고 먼저 앉아서 근데 여기는 약간 위험할 때 근데 여기는 약간 위험할 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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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트 스마트 글쎄 CG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횡단보드 이렇게 굴고 있는 것도 CG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저희 실제로 저희가 올라가고 와 씨씨 진짜 대박이야 오늘 데뷔 디세피를 찍으러 왔어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진짜 너무 편하게 촬영했어요 그래서 샤나우도 왔어요 우리 집 사이여 나를 깨울 수만 우리 집 사이여 나를 깨울 수만 다진 눈부인